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 캠프에서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각종 체험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제2회 게임 창작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1개 팀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무박 3일간 숫자 1을 주제로 한 게임을 개발하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캠프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게임은 오는 9월 개최되는 2016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에서 특별 전시됩니다. 중구 삼복도로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전자밴드 시즈를 비롯해 재즈, 국악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중구대총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25명이 원도심 일대 삼복도로 경관과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만디버스 코스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량을 임차해 마을 해설사와 함께 만디버스 운행 코스인 흰여울마을과 송도 구름산책로, 감천문화마을, 누리바라기 전망대 등 삼복도로 일대를 투어했습니다. 음악 영도구 영선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의 효과적인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다복동 복지통장 문패를 제작해 부착했습니다. 다복동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는 복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패는 영선일동 복지통장 8명 가정에 부착됐습니다. CJ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till then 2021 ju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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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bb